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강으로 수강하신 선생님들도 반갑구요. 자 보충자료 하나 받으셨죠? 보충자료 강의계획인데 거기에 사회원학 용어정리가 한 3쪽정도 이렇게 들어가있고 자 강의계획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 시코반에서 지금 7,8월 과정으로 기본원서로 진행을 하는데 네 번째가 되네요. 그래서 on introduction to social linguistics에서 사회원학의 개론서인데 이게 5판까지도 나와있는데 저는 그냥 4판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미리 또 구입을 해놨고 그것이 지금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아마 임용 강의에서는 처음으로 사회원학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그것도 원서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기출문제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그런 특히 기입형 문제에서 예상되는 그런 문제가 사회원학 안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알파코스에서 introduction to language 우리 오리올에 진행을 했었죠. 거기에서도 이번에 출제가 됐었던 유피미즘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지금 임용해서 다루고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를 좀 벗어나는 그런 문제가 기출문제에 보면 한 5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 와서 world english, 그 다음에 proximity, 유피미즘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합니다만 2002년 물론 이후의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일반 언어학이라고 해서 general linguistics에서 제가 다섯 문제를, 일곱 문제죠. 총 일곱 문제를 빼서 그쪽에다가 이제 논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월프 사피르의 언어 상대성 이론, 언어 상대성 가설 이런 것들을 전부 또 이제 사회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와서 많이 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 기출에서 나왔던 거지만은 이 성평등, 언어에 있어서의 성평등 문제, 그 언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제 해결할 것이나 뭐 이런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 지문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보면 한 다섯 문제 정도 그리고 이게 매년 한 문제씩 이러한 그러한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경향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 언어학이라고 하는 이 두터운 과목을 내가 혼자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가능은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8주로 되어 있지만 뭐 지금 2시부터 5시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을 단축해서 가능하면 그 용어 중심으로 개념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어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반 영어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 그러니까 영어 전공 전반에 걸쳐서 이 언어가 이제 그 차지하는 그런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높죠. 특히 이제 우리가 영어학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만 교수법 안에서도 영어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일반 영어나 문학을 할 때도 결국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하고 소셜 컨텍스트 가장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두 단어가 있다면 랭귀지하고 소셜 컨텍스트 사회적 맥락 즉 다시 말해서 언어가 사회적 맥락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그 관계를 맺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소셜 랭귀스틱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공 영어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 강의를 하게 되어서 뭐 저는 이게 전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러 제가 좀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 올해 이제 시험에서 어느 정도는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을 할 때 제가 철저하게 이 교재하고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반 영어 문학 그 다음에 이제 교수법 영어학 전반에 걸쳐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좌를 뭐 스킵할 수도 있고 굳이 효율성을 따져서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한 시간 반 내외로 이렇게 그 각 주마다 진행을 하도록 하고 중요한 자료들은 오늘도 그 사회 언어 관련해서 이 책과 좀 관련 있는 용어들을 제가 이제 그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매주마다 관련된 그러한 그 자료들을 지금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기출문제 다섯 문제 그거를 그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이렇게 넉넉치지 않아서 올해 그 알코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메가 코스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전체 스물다섯 강좌를 제가 그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그 이력이 될 텐데 주로 저도 4년 동안 다른 팀이 있으면서 기껏해야 기본 심화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분석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다섯 강좌씩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7, 8월까지 두 달 단위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 다섯 강좌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우리가 모의고사로 이제 진행을 하지만 아무튼 전체 강좌 수는 스물다섯 강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영어 문화 교수법을 제외한 즉 사회 언어까지 이제 그 포함해서 영어학에서 필요한 모든 강좌를 제가 올해 다 그 하고 있습니다. 음음의문에서 필요한 그런 그 원서 어 거기에 이제 그 호네릭스've and grass teaching applied english chronology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사론에서 필요한 그런 그 원서 어 뭐가 있었죠? 그 english syntax contains good education transformation grammar 그 다음에 지금 이제 7, 8월에 진행하고 있는 앤듀 칸의 신텍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영법으로는 지금 7, 8월에 진행하고 있는 스튜이언스 그래마 아, 5, 6월에 진행했죠. 5, 6월에 진행한 스튜이언스 그래마 그 다음에 7, 8월 지금 오크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더 그래마브 그 다음에 11월에 우리 알파반을 위해서 진행하게 될 티처스 그래마 물론 티처스 그래마는 우리 시코에서 3, 4월에 또 다뤘었죠. 일부 내용들을 그래서 어쨌든 임용에서 필요한 모든 그런 과목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터럭션 툴 랭귀지는 영어학 개론소로서 이미 3, 4월에 했었죠. 알파반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랭귀스틱스 넌 랭귀스트가 9, 10월에 알파반에서 진행이 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임용시험에서 필요로 했던 모든 영어학 관련 원서 강의를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적절하게 강의를 활용하면 그 많은 양을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강의를 통해서 인강으로 아마 1.5배속 5배속 또는 1.6배속까지 이렇게 들으시면 좀 빠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내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좌는 가능하면 조금 시간을 많이 단축해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강의 진도 및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가 총 15개 챕터이기 때문에 2개씩 진행을 하고 마지막 8주차에는 글로스로리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회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사회언어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언어학에서 다를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포놀로지라든가 스멘틱스라든가 이런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스캔해서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교재를 안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서요. 그 다음에 시험 관련 중요 여기 엑서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 책에도 앤서가 다 제공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입형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습은 간단하게 하는 것은 말리지는 않겠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 확인해서 수업시간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1장과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What do social linguistics study? 그쵸? 그 사회언어학자가 무엇을 연구하느냐. 다시 말해서 그 사회언어학자가 연구하는 그 내용이 바로 뭐가 되냐면 social linguistics가 되겠죠? 사회언어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social linguistics에서는 그러니까 linguistics 하면은 언어학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위 영역으로서 우리가 인터렉션 툴 랭귀지에서도 컴퓨터 언어학도 있었고 다양한 뉴로 신경 언어학도 있었고 다양한 언어학이 있는데 이 소셜 랭귀지에서도 이 소셜 랭귀지어 언어학에서는 두 개의 두 부류의 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랭귀지죠. 이 언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언어 연구가 상당히 이제 그 역사는 오래됐지만 오래됐지만 이 소셜 컨텍스트 상에서의 언어하고 관계를 연구한 그러한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그런 논문들을 읽어보면 한 1960년 정도부터 이제 좀 그래도 학문으로서의 이제 발걸음을 시작했다. 그 이전에 그 많은 언어 연구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그때는 지역적 그 리즈널 컨텍스트 상에서의 그러한 연구였었죠. 이제 지역 방언 연구라든가 뭐 그 다음에 그 민족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언어 연구 이런 그 연구가 주였었고 그러나 뭐 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60년대 좀 활기를 띄기 시작해서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임용시험에도 이게 반영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선구자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강의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하여튼 기대를 좀 그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그 다루는 것이 소셜링기스트다. 일단 핵심은 그거라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거기 그 중요한 대목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읽어가면서 제가 저 주변적인 그러한 또 추가적인 그러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What is a 소셜링기스트?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언어학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뭘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죠. 자 거기 읽어보면 소셜링기스트 스타디 더 릴레이션십 뷰티 랭귀지 앤 소사이어티 자 즐거워 없어요. 랭귀지 앤 소사이어티 이 소사이어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소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는 이제 랭귀지하고 소셜 컨텍스트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와 사회화의 그러한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소셜링기스트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they are interested in explaining 뭘 설명하는데 관심이 있냐면 왜, 자 미칠 거 보세요. 왜 we speak differently 이거예요. 왜 우리가 differently 말을 다르게 하느냐는 얘기죠. in different social context 자 여기 나왔죠. 소셜 컨텍스트 이거는 이제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회적 맥락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러한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왜 우리가 말을 달리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것은 이제 이그셈프를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자 그리고 they are concerned with 뭐에 관심이 있냐면 identifying 밝혀내는 거죠. the social functions of language 자 여기 function이란 말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신텍스에서 그래마에서 말하는 그런 펑션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언어의 사회적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능 어떠한 그런 기능을 이제 그 하는지 그걸 밝혀내는 거죠. 그리고 the ways 그 방식, 방법 it is used 그리고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 뭐하기 위해서 convey social meaning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죠. 그러면 그 사회에서 필요한 그러한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언어가 사용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게 이 사회 언어학자가 할 일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examine 이거는 이제 그 살펴보는 겁니다. the way people use language in different social context 또 나왔죠. 서로 다른 여기서 말하는 social context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different 해요. 저에 있는 그런 사회적 맥락이 그 각각 다 다를 수 있죠. 그쵸? 물론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는 이제 같은 그런 그 언어적 측면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서로 다른 그런 그 사회적 맥락에서 서로 다른 언어적 사용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를 그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사용하는 그런 방식 그걸 연구해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provide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wealth of information 자 이거요. 정보 아주 풍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정보 첫 번째 the way language works 자 밑줄 가보세요.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런 얘기죠. 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언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작동하느냐 자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about the social relationships in a community 자 a community 우리는 누구나 하나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죠. 그죠?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and the way 방식 people convey and construct aspects of their social identity through their language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 그 사회의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체성의 양상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상당히 이 글을 읽으면서 이 학자가 학자 이름은요 제넥 홈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그샘플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그샘플 1, 2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레이가 이제 학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은 이제 엄마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Hi mom 이제 그 학교를 한 것 같아요 Hi you are late 자 늦었구나 그랬더니 맞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The bastard suit broke it keep kept us in again 아마 이거는 그 담임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 이 아주 베스트 할도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아주 욕하는 그런 말이니까 뭐 같은 그 선생님이 또 우리를 잡아놨어 또 이렇게 늦게 보내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엄마에게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keep someone in 하면 뭐 잡아두다 못 가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나 씨야 나나 여기 와있다야 그랬더니 Oh sorry Where is she? 하고 이렇게 이게 바로 뭐예요 엄마하고 아들하고의 그러한 그 사회적 맥락이죠 그 가정 안에서의 이제 그 소셜 컨텍스트 언어 사용과 언어와 이 관계를 지금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대화 내용은 누구하고 대화 내용이냐면 그 레이 학생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이게 이제 학교할 때 그래서 대화 내용이 Good afternoon sir 일단 마주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Hi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Sir 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그 둘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또 그 아실 수가 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at this time?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Miss certain captain captain sir 자 우리를 잡아놨어요 라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또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기 이제 담임 선생님 이름을 그대로 댔습니다 우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bastard 이렇게 했는데 자 그리고 서라고 하는 그런 경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맥락이 다르죠 그죠 자 거기에서의 언어 사용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단편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이 소셜 랭기스틱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그런 얘기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있고 example 1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xample 2 밑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This response indicates Ray's awareness of social factors 자 뭐라고 되었냐면 이런 반응들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Ray 자 그리고 Ray는 뭐를 인식하고 있냐면 소셜 팩트 소셜 팩트 소셜 팩트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에 다양한 언어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제 소셜 팩트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면 which influence the choice of appropriate ways of speaking 그쵸 이 말을 하는 그냥 적절한 방식을 선택을 해요 엄마하고 관계에서의 그런 그 적절한 방식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에서의 적절한 방식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in different social context 그쵸 서로 다른 환경 그 사회적 환경에서의 그러한 방식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소셜 팩트를 이미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한 거죠 그죠 언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소셜 랭기스틱스 사회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is concerned with 관심이 있다 어디에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context in which it is used 자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컨텍스트가 아니라 언어가 사용되는 컨텍스트 다른 말로 하면 소셜 컨텍스트 그쵸 자 그 그런 관계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요게 바로 사회 언어학의 이제 그 연구 그런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브랜드 든 생각인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그 가끔 보는 프로그램 중에 사람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속에서 사는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연을 워낙 좋아하고 자연을 그리워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 좀 그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이런 이제 그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음 어떤 그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언어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들의 그 이 다일렉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은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뭐 강원도 저기 그 충청도 경상도 뭐 하다못해 제주도 뭐 이런 데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언어 사용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억양이 비슷해요 응 다 사람도 틀리고 그 사회적 환경도 다 틀리고 근데 단 한 가지 아마도 제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모르겠지만 알겠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산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대가 높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영향에 의해서 아마도 그 사람들의 말이 각각 다 지역의 다일렉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말투하고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의 말투를 다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공통적인 그런 소셜 컨텍스트가 있고 리지널 컨텍스트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변인이 뭐냐 그 팩트가 뭐냐를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런 거야 일종의 물론 거기에는 소셜 컨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포함한다면 한번 연결을 시켜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거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그리고 어떤 패턴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서 보면 이쪽에 맨 위에 몇 줄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The conversation between Wayne and his mother 엄마하고 대화 내용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Language serves a range of function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We use language to ask for 뭔가를 요청할 때 언어를 사용하고요 Give people information 또는 정보를 제공을 그 그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소셜 랭귀스틱스는 우리가 이제 그 영어학에서 프라그매틱스를 어찌 보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그매틱스 화형론 자 그리고 We use it to express indignation 여기 이제 이 언어를 통해서 뭐를 표현할 수도 있죠 분노 화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nnoyance 상가심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admiration respect 이런 것들을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화형론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피치 액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화행이라고 해서 물론 그것을 로코션으로 일로코션으로 플로코션으로 이렇게 구분을 별도로 해서 스피치 액트 수리가 따로 있지만 어쨌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다 open one utterance will simultaneously convey both information and express feelings 자 여기 밑줄 가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바라문이 우리 앞에서 그 디스코스 utterance 톤 유니트 슬라브 세그먼트 foot 이런 디스크리트 유니티에서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의 바라문을 통해서 동시에 정보 자 그 1번 첫 번째 예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또는 feelings 말하는 사람의 스피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보는 뭘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에 that bastard should break it to keep kept us in again 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정보는 뭘까요 엄마가 you are late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했을 때 이 아들이 뭐라고 이제 그 정보를 줬냐면 왜 그가 늦었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이게 인포메이션이에요 이 바라문 하나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 이런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고 또 뭐를 표현했어요 이 언어 선택을 통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choice of words 자 밑줄 가 보세요 choice of words 단어 선택을 이러한 소셜 컨텍스트 상황과 그다음에 대화 참여자하고의 관계에서 이러한 단어 선택을 함으로써 그죠 how he feels about the teacher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선생님과의 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 이거죠 feeling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감정을 어느 정도는 배제시킬 수 있죠 그러나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뿐만 아니라 and tell us 세 번째로는 something about his relationship with his mother 아 엄마하고의 관계를 또한 표현할 수도 있죠 물론 누구하고의 관계도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과의 관계도 표현할 수 있죠 선생님 관계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보니까 엄마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 밑으로 세 줄 내려오면 끝에 줄에 his relationship with his mother is an intimate 아주 친밀감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friendly one 그죠 친밀하고도 아주 그런 가까운 그런 관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언어가 사회 그런 맥락에서의 그런 사용을 지금 단편적으로 아주 보여주는 그런 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됐죠 자 그것은 당연히 example two에서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는 또 다르죠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example one에서 만약에 이걸 엄마에게 엄마하고 관계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또 워드 선택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의 표현도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면 why do we say 자 음영 표시되어 있는 걸 중심으로 볼게요 why do we say the same thing 자 밑줄이 없어요 same thing in different ways 자 밑줄 둘로 나눠보면 같은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다르게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example three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미스스 워커라고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한 명이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the same thing 한 명인데 왜 이게 한 명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호칭을 얘기하는 겁니다 addressing 그래서 이제 퇴근길에 퇴근길에 이거 웰스에서 있었던 그러한 대화 내용인데 퇴근길에 비즈니스 파트너인 직장 동료는 이 여성이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마그렛 하고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그렛도 그 직장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마이크라고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이러한 호칭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거기에 누구죠 케어테이크 아마 관리인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관리인에게는 그 관리인은 이 마그렛에게 유라고 이제 그 see you tomorrow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가 관리인이 아니고 두 번째는 누구죠 her secretary says 세 번째 보니까 비서가 비서가 마그렛에게는 유라고 합니다 see you tomorrow 그랬더니 이 마그렛은 바이 치울 줄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에게는 관리인이 그 마그렛에게는 뭐라고 존칭을 쓰죠 Mrs. Walker 라고 이렇게 존칭을 써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그 Andy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엄마가 마그렛에게 Dear 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친근하게 대답을 저기 불러주죠 그러니까 마그렛이 a person 인데 마그렛 그 다음에 이제 you 그 다음에 이제 그 음 어 Dear라는 그런 그 이 이름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은 뭐라고 그냥 you라고 합니다 그죠 you are late 라고 했던가요 you are late again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마그렛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하고의 대화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요 친구하고 대화 내용이 나왔는데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헬로 맥 하고 이게 전화상인가요 음 자 그 맥이라고 마그렛의 애칭이겠죠 친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 여기 보면 스위티 스위티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요거는 이 웨일즈는 지금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영국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잉글랜드를 얘기하죠 잉글랜드 그 다음에 그 잉글랜드 위쪽에 스콜틀랜드가 있고 그 잉글랜드 아래쪽에 웨일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좌측에 북아일랜드가 있죠 아일랜드 그래서 이 4개의 그 그 그 그 그 그 합쳐져서 하나의 이제 그 유나이티드 킹덤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나라이면서 또 4개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축구도 잉글랜드 스커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갑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잉글랜드가 막 그 결승까지 못 갔죠 음 어쨌든 간에 이 이 웨일즈어예요 요게 바로 하와이유라고 하는 음 어떻게 지내야 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 맥하고 누구는 그 이 여기 웨일즈니까 아주 친한 친구 끼니까 자기네들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웨일즈어는 굉장히 그 잉글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거든요 좀 독립적으로 자기네들의 언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한 20% 정도 사용한다 그래요 그 웨일즈 민족이 아직까지도 이제 그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왕이 아더 왕이죠 그 원래 이제 영국이 그 음 앵글러 섹슨 주트족이 이제 그 주축이 돼서 지금의 이제 그 영국이 된 건데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이제 그 웨일즈족이 이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칸트족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왕이 바로 이제 아더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걸 보여주고자 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음 자 그 3쪽에 3쪽에 그 example 3의 박스 밑으로 그 보면 my friends 여기서 이제 my friends는 여기서 얘기하는 마가리에서 얘기했죠 lives in a predominantly monolingual speech community 자 여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he has been called all sort of names 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그쵸 마가라 맥 뭐 유 디얼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딸은 또 이 말에 대해서는 mom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쵸 많이 딸이 있다면 자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in the space of three hours 세 시간 안에 일어난 형상들이에요 이게 그쵸 뭐 여러분도 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what's more none of them is deliberately inserting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런 사회적 맥락 이 맥락 속에서 이 언어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 그 밑으로 그 음 두 번째 문단에 보면 language provide brighter ways of saying the same thing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같은 것에 대해서 여기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하게 하죠 그죠 음 그게 이제 그 language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금방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고 밑에서 exercise 2 음영 표시 위로 두 줄도 올라가면 the choice of one linguistic form 이런 걸 우리는 linguistic form이라고 해요 어떤 형태를 취할 거냐 맥이라고 할 거냐 마가레스라고 할 거냐 디어라고 할 거냐 그죠 하와이오 대신에 스위티라고 할 거냐 이런 걸 우리가 linguistic form이라고 합니다 자 choice of one linguistic form rather than another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linguistic form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것은 useful 하나의 클루가 된다 유용한 클루다 to non-linguistic information 뭐에 대한 그런 non-linguistic information 이거는 언어적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그런 정보가 있고 비언어적 정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친구의 관계도 아주 가깝다 그리고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그러한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 측면들을 공유하고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친구가 그 같은 웨일즈 민족이 아니라면 이렇게 웨일즈어를 굳이 쓸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linguistic variation 이런 걸 우리는 linguistic vari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리 쓰는 거 can provide social information 중요하죠 밑줄 linguistic variation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다 social information 사회적 정보를 즉 social meaning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 IS의 참수로 인해서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투 액센트 스타일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어느 지역 출신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수준이라든가 교육적 수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들을 캐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적할 그런 측면에서 사회 언어학적인 측면이 그렇게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잡는 데 있어서 범인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언어학적 분석이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크스틱 아날리시스 유명적 분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장만 일단은 끝내보죠 4쪽에 What are the different ways we say things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 서로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서로 다른 방식이 뭐냐라는 것을 한 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example 4를 보면 샘은 샘하고 짐인데 짐의 짐은 샘의 아들 헨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들 친구하고 샘의 대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You've seen our Alice new house 가 아니라 house yet he's in art you know 여기 봐도 뭔가 좀 영어답지 않은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H 드랍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빠는 콜 마이너예요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 광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고 또 그 지역성인지 모르겠지만 H 사운드를 H 사운드를 소리를 안 내요 우리가 아니스트 허브로 할 때 그 하니스트가 아니라 아니스트 원래는 그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이제 드랍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허브라고 하지 않고 어브 이렇게 하는 다일렉트리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샘이라고 하는 콜 마이너는 H 사운드를 뭐 그냥 다 드랍시키는 그러면서도 의사통은 이제 서로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그런 언어적 배류에이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 헨리 새집을 받지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 그 헬튼에 있다 그랬더니 I have indeed I could hardly miss it 정확한 영어를 영어를 구설하고 있죠 H 사운드 그대로 집어넣고 이제 합니다 이거 헨리 라고 하죠 엘리라고 하지 않고 나 온스 비기스트 하우스 라고 하죠 아우스가 아니고 그리고 알튼이 아니라 헬튼이라고 이렇게 대화 내용을 듣고 그래서 요구만 가지고도 교육적 수준이 차이가 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H 사운드를 드랍시키는 그러한 그 부류가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래서 거기 그 밑으로 쭉 내려서 두 번째 아 첫 번째 문장을 잠깐 읽어볼까요 그래도 The examples discussed so far has illustrated range of social influence on language choice 자 이거 밑줄 이게 중요하죠 이 사회가 언어의 언어 선택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예 중에 이제 하나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현학자들은 Interesting in the Difference Types of Linguistic Variation 자 그래서 다양한 그런 그 각기 다른 형태의 언어적 변이용에 관심을 갖더라 그를 가지고 이제 이러한 그 사회와하고의 언어의 관계 연구하는 거죠 음 자 근데 사용되어지는 used to express 그것이 결국은 Linguistic Variation 뭐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뭐를 표현하냐면 Express and Reflect Social Factors 그렇죠 사회적 요인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적 요인 표현하거나 사회적 요인을 반영하는 데 사용되는 Linguistic Form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은 Vocabulary or Word Choice 그러니까 어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Linguistic Variation 의 하나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 어휘 선택뿐만 아니라 Linguistic Variation 밑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하겠죠 음 그러면 사운드 해당이 될 거고 Word Structure 단어의 구조도 해당이 되고 Grammar Syntax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 그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제 그 만나게 될 그런 Linguistic Variation 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언어학적인 모든 요소가 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밑으로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중간쯤 In Example 4 여기 볼게요 The Most Obvious Linguistic Variation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알 수 있는 Linguistic Variation 바로 프로런시에이션 즉 이 샘의 발음이죠 그러면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H-Dropp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H-Dropping 이런 걸 우리는 H-Dropping 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R-Drop 현상은 이미 기본 심화 과정에서 공부했었죠? Ratic 스피커가 있고 Non-Ratic 스피커가 있죠 그래서 R 사운드를 하는 그러한 그 스피커들이 있고 R을 발음하지 않는 주로 이제 그 영국 영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 경우들이 있죠 그거와 비슷하게 여기 H-Drop의 그러한 그 발음의 형태를 우리가 이제 Linguistic Variation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것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H-Dropping Behavior is the result 뭐의 결과다? Different educations 그렇죠? 서로 다른 교육적인 교육 그런 그 수준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Occupations 직업도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도 직업적인 측면을 연구해 보면 H-Drop을 누가 하는가 봤더니 콜 마이너들이 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때는 말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예들은 뭐 굳이 다 읽어볼 필요는 없겠고 음 자 어디를 보시냐면 8쪽을 보겠습니다 8쪽 8쪽을 보면은 맨 위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These examples 우리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를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The range of English variation을 우리가 봤고요 Which can be observed in different speech communities 물론 이것이 서로 다른 그러한 그 이 언어적 그런 공동체에서도 나타납니다 People may use different pronunciation 그렇죠? 서로 다른 발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 문법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for different purpose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They may use different dialects of language 그렇죠? 다양한 한 언어 우리도 한국어라고 하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를 한 민족으로서 하나의 단일 민족으로서 단일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일 언어 안에는 다양한 뭐가 있어요? dialects가 있죠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사투리가 있는 겁니다 dialects 방언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ifferent dialects of language in different context 그렇죠? 서로 다른 그런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가 보통 regional context 하면 지역적 그런 맥락을 얘기하는 거고 social context 하면 사회적 맥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n some communities 어떤 공동체에서는 people select different languages 자 서로 다른 언어를 선택해서 쓰기도 합니다 according to the situation in which they are speaking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언어를 이걸 우리가 바일링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뒤에 가면 이제 다이글라시아 또는 폴리글라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쪽 가서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 용어 하나 알고 가려고요 그 밑으로 이제 그 두 번째 문단에 세 줄 내려오면 시작하는 그 문장을 보면 The Member Service Community 라고 되어있죠 각각의 공동체의 멤버들은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멤버들이니까 Have their Distinctive Linguistic Or Vorbal Repertors 이제 불어로 하면 Repertors 하고 Repertories 가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공동체의 멤버들은 서로 구별되는 언어적 이거 언어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Vorbal 이란 뜻이에요 말로 표현하는 Repertories 라는 것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Linguistic 또는 Vorbal Repertory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용어를 좀 알아주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In every 커뮤니티 모든 커뮤니티 내에는 There is a range of varieties 그렇죠 다양한 변형들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From which people select 사람들마다 골라 쓰는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context 그렇죠 그 맥락 In which they are 커뮤니티 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맥락 안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쓰는 그런 variation 있다 그런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In Monolingual 커뮤니티 자 Monolingual 이라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Take the form or different style 그 같은 공동체 언어를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어때요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사투리도 다른 겁니다 방언도 좀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오면 Social factors Dimensions 라고 Explorations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Social factor 라고 하는 건 뭐냐 밑에 사회적 요인을 이야기해요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측 페이지에 위에서 밑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게 대표적인 사회적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요인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소셜 팩터라고 해요 자 그쪽에 위로 상단을 보면 1번 The participants 자 이거는 대화 참여자를 우리는 participant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누구냐면 스피커하고 리스너가 되는 겁니다 Hearer 자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Who is speaking 누가 말을 하느냐 또는 Who are they are speaking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그렇죠 스피커가 누구냐 히어라가 누구냐 그걸 우리는 이제 participants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것이 사회적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setting 즉 배경이죠 or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setting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소셜 컨텍스트 자 어디냐 어디에서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제가 뭐냐 topic 그 다음에 function 그 사회적 통화를 하는 말을 하는 역할 기능 목적 그게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func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사회적 소셜 팩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셜 디멘션 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그 네 가지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첫 번째는 소셜 디스탄스 스케일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크기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디스턴스라는 게 있는 거야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그런 거리가 있겠죠 부모하고의 관계와 그런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지만 학생과 교사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이터 스케일 이제 신분 그 다음에 직위 뭐 그 지위 뭐 이런 크기가 있겠죠 그죠 사람마다 그 다음에 포말리티 스케일 서로 상호작용하는 배경과 관련이 있는 포말리티 격식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 펑셔널 스케일이라고 돼 있는데 그 역할 기능이 뭐냐 의사성의 기능 퍼포스 또는 타픽 두 가지 관련된 그러한 투 펑셔널 스케일이 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솔리데러티 소셜 디스턴스 스케일이라고 그래서 솔리데러티라는 것은 나와 그 파티스펀트의 대화 참여자들 간에 즉 스피커하고 히어로의 결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속력 그 다음에 그 디스턴스 거리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인티밋 하면 친밀하면 어때요 하이 솔리데러티 결속력이 강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거리가 좀 느껴질 수가 있겠죠 디스턴트 하면 로우 솔리데러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넘겨보면 더 스테이터 스케일이라는 게 따라했죠 스테이터 스케일을 보면 이거는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낮은 위치에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스피리얼 서브디니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그래서 하이 스테이터스 로우 스테이터스 신분지위나 이런 것들이 높냐 낫냐 그런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밑으로 내려면 더 포말리티 스케일 이게 이제 격식성을 얘기하는 것은 좀 더 포멀하냐 좀 더 인포멀하냐 그걸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포멀 인포멀 하이 포멜리티 로우 포멜리티 이제 하나의 단어를 활용하면 하이 로우 포멜리티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단어를 쓰면 포멀 인포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면 레퍰런셜 인포멜리티 포멜리티 스키 이게 조금 이제 좀 그 개념이 그 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레퍼런셜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통사론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또는 화형론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지시를 얘기하는 거죠 언어는 그런 어떤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레퍼런트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시적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크기 그래서 high information contents 그러니까 이 지시적 기능이 높냐 낮냐 그런 측면을 지금 스케일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펙티브 이게 정의적 측면이죠 우리가 이제 정의라고 하는 거 사람의 감정 그 마음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정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정의적 정보 어펙티브 아까도 이제 그 필링을 표현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도 로우 하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제 그 왜 늦었느냐 라고 할 때 이제 information 그런 그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은 레퍼런셜이라고 하는 거고 어 그 하자의 어떤 그 감정 음 우리가 이제 어펙티브다 단적으로 이제 그 매칭을 시키면 그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퍼런셜은 그래서 여기에는 밑에 설명하고 있지만 objective inform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장에서는 이 아주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 사회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회언어학자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면서 그 이 언어와 사회적 맥락과의 그러한 그 관계를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좀 시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잠깐만 쉬었다가 그 2장 2장은 그래도 2장도 좀 설명할 게 있긴 한데 최대한 빨리 이렇게 좀 해볼게요 ok 네 네 또 한편의 감사합니다.